2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결혼해도 될까요? 내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 그 사람을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려줘서 알겠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겠지? 이거 미친 짓이야 그 사이에 다 결혼하거든 남자들 30대 초중반에 제일 많이 결혼하거든 괜찮은 사람들부터 결혼할 거 아니야 오늘은 저희 매당님들이 보통 30대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30대 매당님들의 고민 연애 고민을 좀 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5년간 만난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안 해요 혼자만 결혼을 생각할 때 기다려주는 것이 현명한 여자친구일까요?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어요 내가 5년을 사귀었어 근데 이 남자가 결혼 이야기를 안 해 근데 나는 결혼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내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 그 사람을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려줘서 알겠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겠지? 이거 미친 짓이야 내 시간도 소중하고 남자한테도 뭔가를 바라는 거거든 내가 후회 없게 내 의지를 밝혀야 돼 결혼하자가 아니라 나는 오빠랑 5년 사귀니까 너무 좋았어 이 시간 소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우리 결혼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 의지를 먼저 밝혀 물어봐 근데 아... 이러거나 나 결혼은 안 해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하자! 이렇게 한다든가 내가 먼저 프로포스 하려고 했는데 뭐야 막 이럴 수도 있고 자 긍정인건 부정인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부정을 떠나야 돼 결혼을 안 해서 떠난다? 어 이거 잔인한 거 아니야 왜? 한 사람은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결혼 아이 이런 거는 둘이 완전 합의해서 정해야 돼 제일 베스트는 결혼 전에 그치? 결혼 전에 정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냥 뭐도 모르고 막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내가 이거 기다린다고 해결돼? 아니야 약간 아 나 어쩌지 어쩌지 한 사람은 설득과 기다림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부정적인 걸 딱 던진 사람은 모터로 설득을 해 네가 결혼하자고 했잖아 결혼해서 싸우면 이럴 거 아니야 네가 하자고 했잖아 왜 나한테 그 너무 최악 아니니? 결혼은 각자의 의지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 의사를 안 밝힌 거 같아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하는 핑계 중에 하나 아 나 너무 결혼하고 싶지 근데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어 아직 아니면 내가 책임감 때문에 불안해 야 5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뭐 6개월 1년 이래 버리면 뭐 사람은 속도가 다르니까 이랬어 그것도 솔직히 난 이해 안 돼 내가 만났던 남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니야 남자는 금방 알아 근데 이 여자를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확신이 없고 뭐하고 하면은 그냥 평생 이 여자한테 확신이 없을 거야 그런 말에 속지 마 그거는 자기가 못된 놈 되기 싫어서 이 여자를 옆에 잡아둘려 놓은 거야 내 의지가 확실한지 말해봐 난 이 사람이 안 헤어지더라도 난 결혼이란 거 진짜 꼭 해야겠다 나 진짜 가정 꾸리고 살고 싶다 그럼 빠이 이 사람한테는 답을 못 찾는다 꼭 자기 의사를 표현하세요 넥스트 그 다음은 2개월 만에 프로포즈 받았는데 결혼해도 될까요? 너무 성급한 거 같아요 너무 슬프다 극과 극의 어떤 사연인데 2개월 만에 프로포즈 받았는데 결혼해도 될까요? 안 되죠 근데 미란다님도 제가 알기로는 빨리 결혼하신 걸로 알는데 난 빨리 했지 근데 난 나잖아 나잖아 나는 3개월이라고 했잖아 근데 3개월을 일주일에 거의 맨날 만났어 이제 30대 초중을 지나서 그때 결혼을 하면 거의 뭐 초중이니까 막 딸날때였어 나도 내가 매일 말하잖아 올해 안에 결혼하고 싶은 여성분들 이렇게 하셔야 하잖아 하루를 어떻게? 한 달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3개월이든 3년이든 뭔 차이야 야 아까 전에 사연자가 5년에 만약에 1년에 한 번 만났어요 롱디라서 이러면 얘기가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남편한테 물어봤어 언제부터 나랑 결혼하고 싶었어? 물어봤더니 두 번째 만난 날에 이 여자다 했대 얘랑 꼭 결혼하겠다 이제부터 무신양면으로 얘한테 잘해야겠다 왜 어차피 얘랑 결혼할 거니까 얘가 떠나면 나만 손해다 내가 쓴 시간 비용 이거 어떡할 거야 그리고 그때 내 남편은 너무 소개팅이 많이 들어올 때였어 내 남편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대 대표적인 남이 되니까 너무 인기가 많은 거야 근데 난 소개팅에서 기대 없이 나갔는데 딱 나를 두 번째 만난 날 아 얘다 얘랑 꼭 결혼해 낸에서 내가 그때 당시에 무슨 축구 경기를 보러 외국에 갔었는데 한국에 돌아오면은 새벽 6시, 7시? 막 이랬어 근데 나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왔더라고 연애도 안 할 때 세 번째 만났어 어머? 이렇게 했지 제가 근데 선물을 하나 샀어요 내가 딱 선물로 감동을 줬지 마치 자기가 픽업 와서 고맙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 선물로 인해서 자기가 오히려 고맙다고 하게 되는 그런 효과 근데 그렇게라면 또 몰라 근데 내가 아니잖아 남편한테 물어봤어 근데 왜 3개월 있다 결혼하자고 했어? 이튿날부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물어볼 수 있잖아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미친놈이라고 할까봐 그랬대 꺼져 너 같은 새끼 필요 없어 그럴까봐 일부러 시간만 끌었대 그러니까 2개월 사귈 때 막 하자고 하잖아 근데 보통 통상적인 만남을 했다면 그 사람의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자 예를 들어 사유가 보통 뭐가 있냐면 결혼 서두르는 남자 첫째 나이가 너무 많아 여자는 30대라고 했을 거야 여자는 30대인데 남자가 막 40대 50대 그래 60대 아니면 돌싱이거나 뭔가 빨리 하고 싶어 왜냐면 돌싱들은 어차피 내가 결혼할 거면 빨리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막 주변 걱정하거든 짜증나게 내 인생이 피폐해지고 막 이런 것 같이 보이고 어른들은 더 그렇게 봐 그러니까 빨리 새 여자를 찾아서 부모님한테도 안심시켜드리고 나도 행복하고 싶은 거야 근데 돌싱이면 6개월 만에 더 결혼하면 안 돼 그 사람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나는 싫지 그치? 야 걔 이혼하자마자 두 달만에 결혼했잖아 이 소리에 내가 감당해야 되잖아 굳이? 그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집에 누가 죽기 직전이야 아프셔가지고 편찮으셔가지고 이런 거 있으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가 사랑하는 여자 보여줄게 이런 거로 좋은 의도인데 그런 거는 상황 봐서 남은 한 달 두 달 정도 끌어서 미친 의식 하루에 한 번씩 만나고 그런 다음에 하는 거 추천 그 사람이 괜찮다면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사기꾼스러운 거야 뭔가 미친 듯한 약점이 있는 거야 그걸 숨기고 빨리 결혼하려는 거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인생에서도 되게 중요한 결정이거든 그런 거는 뭔가 요즘 사기꾼도 많고 막 하잖아 의심을 좀 해봐야 돼 2개월을 만나서 결혼하자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최대한 6개월까지 끈다고 해서 헤어질 남자면 빠이! 내가 5년 끌라는 거 아니잖아 그치? 삐러! 아직은 아닌 거 같아 빵! 아니 하자! 하자! 너 미친 놈이지 변태 이거를 최대한 상도독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6개월 끌면서 본인들이 아까 내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다 알아봐 어쨌건 이 사연을 보냈다는 거는 남자친구가 좋은 마음은 있는데 이 시기가 괜찮은 거냐 이걸 묻는 거 같아 그래서 그렇게만 보면 될 거 같아 그러면 미란다 님이 생각하기에 결혼을 하기에 딱 적당한 적당하기라고 좀 그렇지만 좀 통상적인 통상적인 기간이 있다면 너무 천차만별인 거 같아 사실은 내가 지금 주변에 잘 사는 커플들을 생각을 해봤다 그랬더니 정말 뭐 정말 우리처럼 3개월 근데 우리는 결혼 준비 기간에 있었고 그냥 딱 프로포즈를 해갖고 100일에 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짧게 6개월 만에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1년 2년도 있고 아니면 10년 연애에서 첫 사람을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언제 만났냐 같아 내가 20살에 만났어 아무리 미친 애들 아니고는 상황이 결혼은 아니야 근데 내가 30대잖아 우리 지금 30대 고민이라면 30대에 만났는데 외국에 있는 이제 뭐 롱디 이런 거 제외한 이상 아니면 무슨 큰 시험을 앞뒀다는 이런 거 제외한 이상 아니면 형제 중에 누가 결혼을 앞뒀다는 거 이러면 좀 딜레이 되거든 같이 결혼 안 하니까 그런 거 이상 결혼 시까지 2, 3년이 걸린다? 그러면 나는 소지 비추 근데 보통 대부분 금전적인 이유로 많이 대는데 결혼해도 가난하고 결혼 안 해도 가난해 오히려 결혼 안 한 사람들 아 나 이거까지 준비하고 결혼할래 근데 같이 여자가 요구하지 말고 으쌰으쌰 하겠다 오빠 나 상관없어 그런 조건 상관없어 했는데도 계속 아니야 나 이거 하겠다 걔 아집이야 결혼하면 돈을 더 절약할 수 있어 같이 합쳐지니까 경제 공동체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고 뭐고 다 핀 게 필요 없어 2년이 넘는다? 근데 30대 중반 이후야 1년이에요 구체적인 얘기는 1년 안에 다 나와야 된다고 봐 나는 결혼식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약해서 좀 늦어질 수 있지 근데 구체적인 얘기가 1년 때는 시작돼야 된다고 보거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 남자들도 그러고 여자들도 대부분 그걸 원하고 근데 남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30대 여자가 연애하는 걸 굉장히 고민을 해 왜? 이 여자는 연애 좀 하면 결혼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은 그래서 선호하기도 해 왜? 20대 애들은 생각 없을 것 같다는 편견이 있어 그것도 아니거든 요즘 20대 야무죠 근데 20대는 아직 놀기 좋아하고 결혼이라는 생각은 좀 거리가 멀 거라 생각해서 결혼은 안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결혼하고 싶은 남자들은 30대 초반을 많이 선호해 이거는 2, 30대 다 고민할 것 같은데 헤어진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와 제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헤어진 남자친구와는 제외하지 마 제외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머릿속에 편견이 있어 제외는 망한다 그게 계속 떠올라 분명히 연애를 하면 처음 연애는 알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사랑이 되는 건데 제외를 하게 되면 서로 익숙하잖아 익숙해서 처음엔 너무 좋아 불붙어 역시 애다 이러다가 나중에 어떤 갈등 포인트가 나면 내가 이래서 제외는 아닌가 봐 이게 계속 해고되는 거야 어떤 갈등을 극복을 못해서 헤어진 거잖아 이별을 했는데 제외를 했어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을 제외를 했어 근데 그건 극복 상황이 극복이 안 된 거잖아 여전히 예를 들면 내 친구가 결혼을 준비하다가 양가 갈등으로 헤어졌거든 남자친구를 만났어 근데 얘네 둘이 우연히 만났는데 다시 사랑에 불 붙은 거야 그날 잤대 마음이 너무 통해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결혼 직전까지 갔었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얘네 이별 사유는 뭐야 양가 갈등과 이 결혼의 준비 과정에서 찢어짐이지 그래서 그건 해결됐어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얘네가 제외하면 바로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뜻이잖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서로 일단 얘기하지 말자 그러고 지금만 생각하기로 했어 그건 미친 일이야 굉장히 영화 같지만 극복을 안 하고 묻어놨다가 시간 끌겠다는 거야 얘 나에게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 봉합을 시켜야 되거나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별을 한 거거든 근데 일단 불붙는 그 감성적인 마음으로 다시 붙겠다 그럼 또 이거는 번지지 시간만 끄는 거야 처음엔 너무 좋지 오케이 우연히 제외할 상황이거나 학교나 뭐 이런 데서 직장에서 만날 상황이면 내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있는 거 같은데 무조건 자기가 예뻐져야 돼 업그레이드 겁나 괜찮고 걔가 만약에 얼굴이 진짜 못생겨서 얼굴이 진짜 잘생긴다면 걔가 진짜 돈이 없어서 돈이 진짜 많은 사람 아니면 걔가 뭐 성격이 지발 맞으면 성격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런 겉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걸로 걔를 기를 죽일 거 같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가 미친 애라서 내가 찾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냥 쏙 조용히 살아 어차피 그 남자 기억 속에 난 미친 애야 그때 미친 애가 또 연락을 해? 쟤 진짜 미쳤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보여주고 야 얘야 너네 혹시라도 우연히 만나면 그 미친 애 피해라 이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던 내가 잘못을 안 했던 간에 나는 이뻐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 그 사람한테 최대한 연락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반해가지고 연락을 오더 아니면 내가 우연히 가서 보던 간에 이 사람한테 내가 당당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내가 미친 짓을 했을 경우는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람들한테까지 소문날 경우는 막을 수 있다 비추 오케이 다음은 30대 중반 여자인데 남자 만나기 힘들고 점점 더 눈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이에요 못내요 야 30대 중반이고 20대 중반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계속 눈만 높아진다잖아 내가 조건 하나보다 내가 두 개 보고 세 개 보고 이제는 이 사람이 어 세 개 봤는데 걸음걸이가 좀 특이하네 어 좀 반만 떨어지네 거기다 내가 최근에 또 그 얘기도 들었어 남자 너무 괜찮은데 스티커 사진에 미쳐있대 이제 그런 것도 보이는 거야 우리가 스티커 사진 이런 거 생각해? 안 하지 근데 스티커 사진에 중독자더라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나 같아도 싫을 거 같은데 이제 그것까지 추가되는 거야 이 사람은 스티커 사진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 조건이 계속 봐 왜? 나이가 들수록 만을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내가 볼 수 있는 조건을 많이 아 이런 사람은 또 안 되겠다 와 저렇게 하는 거 저런 사람 아우 음식 먹을 때 쩝쩝 아우 이렇게 아우 피부 아우 이렇게 되는 거야 눈만 높아져 높아지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못모를 때 결혼해야 된다 이 말이 나온 거야 뭘 너무 아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못한다는 거야 눈이 계속 높아지면 내 눈을 틀어막아야 돼 그리고 나 혼자 집에서 외국수처럼 이렇게 있어야 돼 왜냐면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게 돼있거든 모두가 우리 또 낯설 보면서 아우 쟤 미쳤나봐 미쳤나 쟤 어떡해 어떡해 별의별 거 다 있잖아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낯설에서 맘에 든 쟤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해 근데 현실에선 진작 안 그럴까?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현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눈이 계속 높아지는 이 현상을 틀어막으려면 눈을 복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너무 많이 알면 문제야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선호하잖아 남자나 여자나 연애경험 적은 사람 왜 그런지 알겠어? 이 정도면 적잖아 근데 너무 많은 경험을 하니까 막 하는 거야 두 가지야 너무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좋은 점은 뭐냐면 극과 극이거든 좋은 점 현실을 알아 어떤 스타일이 정확히 내 스타일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 못 만나겠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구나 아니면 터무니없게 눈만 높아지는 거야 잘 들어야 돼 그런 30대 중반에 고민 진짜 너무 이해돼 내 주변 애들 다 고민해 나 결혼 어떡해 어떡해 니가 시켜줘 막 이러면서 나는 이러거든 정신 차려 이래 내가 너 작년에 걔 놓치지 말라고 했지 재작년에 걔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지금 애들이 나를 거의 점쟁이처럼 알아 나는 진짜 다 보이거든 너 얘야 걔 하지만 아 걔는 근데 너무 이성적인 매력이 없어 막 이래 남자의 하나가 죽도록 좋다고 했었어 너 걔 이상 없어 무조건 걔 잡아야 돼 야 그렇게 너 좋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리고 너무 괜찮았거든 33살에 그날이 치더니 지금 걔를 후회하고 있어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우연히 미란다라는 사람 안다면 내가 말 안 들어 되고 모른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눈을 너무 높이지 마 나중에 있잖아 지금부터 3년 더 지난다고 생각해 내년 되잖아 눈이 더 높아져 그리고 만날 사람이 더 깎여 이건 수학적인 논리로 내가 접근을 한 거야 아까 말했잖아 이게 뭐냐면 30살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이만큼이야 100명 근데 33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70명 35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30명 왜 그 사이에 다 결혼하거든 남자들 30대 초중반에 제일 많이 결혼하거든 괜찮은 사람들부터 결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적어져 그중에 내 조건은 더 추가가 됐어 먹을 때 쩝쩝 안거리는 사람 추가 그치? 그리고 앉을 때 개거스럽게 안 하는 사람 쩝벌 안 하는 사람 스티커 사진 안 좋아하는 사람 막 추가가 돼 그러면 더 적은 거야 그러니까 만나기가 너무 바늘구멍이겠지 못 만난다는 거 아니야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자들한테 노력해야 된다 나이가 됐을 때 노력해야 된다는 건 자기관리 당연히 플러스야 왜냐면 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건 플러스지만 플러스로 내 정신을 좀 지배하고 있는 이 눈높이에 대한 거 있지 이거를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아니면 내가 진짜 포기 못하는 것만 남겨놓고 다 합의를 할 줄 알아야 돼 다 털어놔야 돼 아니면 결혼을 안 해도 돼 왜? 싱글 어때? 막 이러면서 내 삶에 그냥 즐겁게 살아 내 이기적인 거 내 눈을 다 맞춰줄 사람은 없어 없어 그걸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10살 이상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또 내 굉장한 사견인데 나는 원래 어릴 때 그냥 같은 조건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좋았어 왜냐면 나는 남동생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보면 그냥 쟤 같은 거야 내 동생의 친구 또래이면 약간 뭐야 약간 지가 뭐라라 약간 이런 애기들로 보이는 거지 근데 나는 이제 결혼을 하고 다니니까 내가 결혼한 사람들 주변에서 얘기 들으면 한 사람은 어린 사람이 좋다 한 사람이라도 어린 사람이 좋다 너가 나중에 늙어서 단풍 여행도 가고 싶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으면 한 사람이라도 어린 사람이 좋다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건강적인 측면 같아 뭐 세대 차이 이런 거 정신이 요즘 어떻게 느껴 SNS 다 통하고 다 똑같아 그리고 나는 이제 충분히 넷다섯 애들도 많이 친하거든 근데 나랑 또 친하게 지는 사람들 중에는 57년생도 있어 친하게 지는 어머 웬일이야 언니 이러면서 언니라고 해 엄마 기분 좋아 죽을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캐파가 있거든 그래서 내게 보면은 그 나이 때는 안 중요한 거 같아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나이에 맞게 살았으면 상관이 없는 거 같아 이게 제일 중요해 그 사람이 그 나이인데 그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뭐 여러 가지 능력과 옷차림 등등이 갖춰져 있으면 그거는 최악이야 왜? 그 사람과 나랑 공유해서 좋은 효과가 없지 뭐지? 뭐야 나이는 허수로 먹었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애들이 물어봐 예전에 내가 나이 많은 사람과 연애해도 되는 이유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막 뭐 비난하더라고 만약에 딸이 있는데 늙은 뭐 10살 차 남은 사람 결혼 난 와인하트야 어때? 10살 많은 사람이 10살 맞는 나이에 닿게 살았고 나이 안 먹는 사람 어딨어? 그 나이까지 오히려 결혼 안 하고 했는데 내가 오 우연히 30대의 남자들을 이렇게 체가거나 아니면은 어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죽었거나 뭐 이렇게라고 했는데 오 여기 우연히 하나 빠져나와서 남았네 오 내가 땡 잡았다 이러면서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의 위치에는 있어야 된다 이거야 나보다 훨씬 능력도 뛰어나겠지 나이 차이가 10살이면 내가 28인데 만약 남자가 38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그에 많은 캡파 내가 32인데 그 사람이 44이야 42 그리고 이제 20살 30살도 있을 수 있잖아 아 근데 절대적인 건 없는데 정말 나이 많은 사람은 좀 힘들 것 같아 개인주형 개인주형 이상으로 느껴질 비주얼이면 상관없지 않니? 각자 그건 자기 눈이니까 그냥 봤는데 내 눈에 막 계속 할아버지로만 보여 그 여자들도 그거 있어 남자들이 연상연화 볼 때 연상이 너무 할머니 같이 보이는 거야 막 얼굴 주름 자글자글 이러면은 싫다고 하더라고 그런 게 아니면은 알 게 뭐야 그래서 뭐 나는 10살 많은 사람의 연애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내가 너무 어린 나이지 21, 24, 25 이하를 난 기준으로 하거든 그 나이 때는 10살 좀 비추 일단 비추 진짜 중요한 포인트 내가 처음부터 나이 많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경제력 있는 모습을 봤어 만약에 내가 40살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좀 잘났어 그리고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이래 그러면은 얘는 그 기준을 잃어버려 30대에 만났으면 대부분의 30대는 그 판단을 할 수 있거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랬던 거야 라는 판단이 되는데 얘는 이게 전부인 거야 너무 어린 나이라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동료들을 만나는 걸 정말 추천해 처음부터 너무 진한 깊이를 만나버리면 이제 그걸 안 타고 만약에 걸어 댕긴 애들은 진짜 무능해 보이는 거야 그건 정말 실수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외라는 거 꼭 얘기해 주고 싶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